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메모리 잘못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블루스크린 뜰 수 있고 컴퓨터가 게임이 실행되다가 자주 튕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애초에 전원을 켰는데 화면이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메모리 선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초보 업자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유저분들은 바뀌는 cpu에 맞춰서 새로운 메모리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한계 기준으로 8기가, 16기가, 24기가, 32기가, 48기가, 64기가까지 있습니다. DDR5 기준으로요. 지금 DDR4는 옛날에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넘어가고 5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에 64기가는 HDT라고 하인드 텍스터 PC라든지 아니면 서브급 PC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빼고요. 물론 일부 보드가 이거 지원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지원 안 해요. 빼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보통 8기가 16기가, 24기가, 32기가, 48기가입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한계.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DDR5 기준 표준램은 4,800, 5,200, 5,600, 6,000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7,000시즈, AMD CPU에 꽂으면 7,950이라든지 7,800, 3D, 7,500F 이런 것들요. 4,800이나 5,200랭까지만 기본 적용이 됩니다. 더 높은 랭 꽂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5,600이나 6,000 꽂아봤자 5,200 혹은 4,800의 클럭이 내려서 적용됩니다. 대부분 경우 5,200으로 적용될 거예요. 참고로 9,000시즈, 그러니까 9,900X라든지 9,700X라든지 이런 것들 사시면 5,600까지도 정상 적용됩니다. 다만 6,000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튜닝 메모리와 불리는 EXPO 혹은 XMP 메모리 사용 시 QVL, 보드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 이거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고 사시면 적용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고 그럴 때 환불이나 교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호환된다는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샀잖아.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돼? 라고 메모리 회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QVL을 꼭 보셔야 되고 QVL을 볼 때는 메모리 회사 거를 보셔야 돼요. 보드 회사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QVL 확인 한 번 너무 어렵던데요. 저는 할 줄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 서린이라는 수입사 여러분 메모리 구매하라고 하면 옆에 서린 붙어있는 거 있죠? 이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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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메모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서린한테 이 메모리 내 보드에 호환되나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제가 서린한테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물어봐도 그런 거 안 알려주고요. 대원 CTS에서 전화해도 그런 거 안 알려주거든. 서린에서만 카톡으로 응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서린에서 수입해온 메모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수입 메모리의 80%를 서린이 유통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7000 시리즈는 6000 메모리까지 고른 게 좋습니다. XMP 메모리 살 때요. EXPO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6000까지만 그러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6400이 넘어가면 QVL이 아예 없거나 메모리 메모리 맨컴 비율이 2대 1로 바뀌면서 성능이 6000보다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방에서 종종 설명드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길어져서 생리하겠습니다. 참고로 9000 시리즈는 메모리 맨컴 비율이 2대 1로 바뀌어도 사실상 성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7000 이상 메모리 호환이 가능한데요. 지금 QVL 아까 호환 리스트라고 했죠. 메모리 호환 리스트를 제대로 제공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6000까지 고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수동 오버 할 때는 하이닉스 다이 기반하는 메모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이나 삼성 메모리는 절대 피해 주십시오. 혹은 다른 팅그룹 메모리라도 마이크론 다이로 되어있다든지 삼성 다이로 되어있다든지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다이를 사용했다는 메모리를 쓰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다이 기반 메모리는 팅그룹 메모리 중에 일부 ADATA 메모리 중에 일부 SN4 메모리의 일부 SK하이닉스 메모리 전제품 패트레이트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 건데 이제 사용 타입에 대한 메모리 추천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평범하게 게임하고 오버클럭 할 생각이 없다. 대부분 유저가 이거에 속하겠죠. 9000CG 판매 지금까지 두 개 해봤거든요. 대부분 7000CG 사겠죠. 그러면 거의 90%의 유저가 A타입일 겁니다. A타입. 평범하게 게임하고 오버클럭 할 생각이 없다. 그 경우는 5600 팅그룹 메모리 1순위 추천 2순위 추천 5200 팅그룹 메모리입니다. 어차피 이거 둘 다 5200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거 사든 상관없고 가격적으로 5600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1번을 추천 걸어놓은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거 꽂았을 때 부팅 분량이 나는 거구나 아니면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기 힘들어요. 약간 더 비싸더라도 2번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에센코 클레브 메모리 요새 좀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하이닉스 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팅그룹 메모리 대신 3번 쓰셔도 괜찮습니다. 4번은 1, 2, 3번이 품절 났을 때나 선택하는 겁니다. 왠마음에는 선택 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끔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제가 사용해봤을 때 생각보다 호환성 분량이나 아니면 그냥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납품 받아 쓰는 메모리 중에서는 한 20종을 쓰는데 얘가 분량류 1위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 메모리는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한다 해도 5순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메모리는 꼭 2개 꽂아주세요. 1개 꽂으면 게이밍 성능이 한 10% 박살나요. 2개 꽂는 게 제일 좋고요. 4개는 또 꽂으면 안 됩니다. 3개는 클럭이 떨어지고요. 4개도 클럭이 더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니 2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타입은 1번 혹은 2번 메모리 선택하시고 2개 꽂아라. B타입입니다. B타입은 다 똑같은데 CPU가 바뀐 거예요. 9000시리즈로. 그래서 추천 목록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4번 선택하고 그중에 5번으로 이거까지 선택. 혹은 얘는 5,600이 정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5,200 메모리는 추천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1, 2, 3, 4로 가도 괜찮겠죠. 마이크로 메모리 가격이 현저하게 싸지 않잖아요. 4,000원, 6,000원 싸던데 메모리에 4,000원, 6,000원 아껴가지고 불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역시나 추천 목록이 1, 2번 혹은 3번 정도에서 선택하시니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개 쓰세요. 자, C타입입니다. 메모리 용량이 높게 필요한 작업을 한다.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건 한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 작곡, 아니면 3D 렌더러 이렇게 돌린다. AI 작업하는데 메모리 많이 쓴다. 아니면 창을 많이 띄운다. 게임을 여러 개 실행시킨다. 이럴 때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 경우입니다. 7,000시즈, 9,000시즈 공용입니다. 32기가 메모리 한 개. 32기가 메모리 판매하는 게 팀그룹 3천전자 메모리가 가성비가 괜찮아요. 다른 회사 메모리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호황성분제도 덜 생기고 3천전자 메모리가 초창기에는 불량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또 불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팀그룹 메모리를 1순위 추천드리고 이거 혹시나 품절나면 2번 3천전자 메모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한데요. 하시는 분들. 저는 64기가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32기가 2개로 안 된다. 그럴 때는 48기가 2개 메모리가 됐습니다. 그럼 96기가 해야 되죠. 이 정도면 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XMP나 EXPO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되는 보드를 고르셔야 되는데 대부분 B690이나 X670에는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웬만하면 설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설인 수입입니다. G스킬 플레어 메모리. 참고로 이거는 높이도 낮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도 덜 생기는 튜닝 메모리입니다. 이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성주님 그냥 32기가 4개 꽂으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인데 32기가 4개 꽂으면 클럭이 3600까지 떨어집니다. 수동 오버에서 5600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4800 이렇게 맞추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꽂는 순간 클럭이 크게 떨어지면서 게임할 때 프레임이 박살납니다. 하지만 나는 작업밖에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4개 꽂아야 돼요. 1, 2번 4개요. 3번은 4개 안 됩니다. 1, 2번 4개 꽂으셔야 됩니다. 왜? 클럭이 3600 떨어져도 작업은 특성상 다음번 불러올 데이터가 인접 데이터나 비슷한 데이터거나 종류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 속도가 그리 중요하잖아요. 용량만 중요하지. 그래서 작업에는 4개 꽂아도 됩니다. 게임을 아예 안 할 때요. 게임과 작업 함께 할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개 꽂으세요. 용량이 많이 필요하면 3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D타입 빡겜 유저요. 빡겜 유저가 뭔데요? 프레임 10%라도 더 방화됐으면 좋겠다. 5%라도 더 방화됐으면 좋겠다. 나는 거전 중에 프레임이 출락이면 안 된다. 진짜 빡겜 FPS 게임 주로 한다. AOS 게임 주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D타입으로 가는 겁니다. 빡겜 유저 메모리는 대부분 XMP 메모리는 사양이에요. 왜? 내가 수동 오버한다고 한들 원하는 클럭까지 올라갔을 때는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동 오버했을 때가 아무래도 XMP 메모리 썼을 때보다는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빡겜용 메모리는 대부분 램타도 조여져 있고 클럭도 높은 튜닝 메모리 쓰게 되는데요. AMD 7000 시리즈의 가장 괜찮은 메모리들은 이 1, 2, 3번입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6000이고 CL이 30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6000에 30 메모리 다수 존재하는데 여러분 호환목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인 수입하는 메모리 1, 2, 3번만 골라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환목록 확인할 줄 아시면 다른 거 써도 돼요. 6000에 CL30으로 이 1, 2, 3번은 대부분 B650, X65 모두에 호환이 되고요. 7000 시리즈 CPU 쓸 때 이상 증상 없이 호환이 됩니다. 다만 한 세트만 쓰셔야 돼요. 한 세트에 두 개 들어있거든요. 가끔 두 세트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개 넣으면 더 이쁘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적용이 안 돼요. DDR5 메모리 기준으로 6000클럭이 적용되는 4개의 세트 메모리 정식 수입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한 세트만 사세요. 풀펜 꽂고 나는데 왜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오류는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만 사십시오. 참고로 1, 2번은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공랭 타워형 쓰실 때는 적합하지 않고 순행 쓸 때 그것도 좋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아서 듀얼 타워 공랭 큰 거 쓰셔도 호환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똑같은데 CPU가 9000CG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타입입니다. 빡겸용 프레임 방어 잘 되는 거 추천 목록이 거의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추천 목록 1, 2, 3번에 쓰면 돼요. 1, 2, 3번에 쓰면 되는데 제가 주의사항 적는다고 하나 빠진 거예요. SM4께 아직까지 큐베일 목록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큐베일은 자기네가 직접 테스트하고 목록을 제공해주는 건데 CPU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8000까지도 적용되는 CPU거든요. 8000 호환 목록은 보이지가 않고요. 7600이나 7200은 일부 메모리가 있는데 국내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현 시점에서는 6000에 CL30 메모리 쓰시는 게 그나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세트만 쓰셔야 됩니다. F타입 빡겜용 수동 오버 유저 수동 오버 하면 XMP 메모리 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진짜 빡빡하게 오버를 해야 되는데 해주는 업체를 이용한 건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직접 할 줄 아시는 분들만 F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 업체에다가 저거 2차, 3차 리턴까지 조여주세요. 그러면 거절합니다. 왜? 2주, 3주 걸리거든요. 그 레몬 오버 비용 얼마 받아요? 우리는 만 원밖에 안 받거든? 당연히 2, 3주 걸려서 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뭐 비싸게 받아봤자 3만 5만 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2, 3주 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뭐다? 그 오버해진 업체의 커수 이렇게 맡기는 거 안 이상 자기가 오버할 줄 아실 때 고르는 겁니다. 혹은 뭐 1차만 조여가지고 대충 싸게 레몬 오버 할 때도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F타입 두 유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7000 시리즈나 9000 시리즈 공룡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패트리트 메모리 추천드릴게요. 패트리트 메모리 이거 말고 한 종류 더 있습니다. 뒤에 수식어가 닳을 텐데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타입 빼고 딴 거 사시면 에이다이가 아닙니다. 얘는 에이다이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셔서 렘 오버 하시는 게 좀 높게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에이다이 메모리인 패트리트 뒤에 글자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안 붙어있으면 에이다이 아니에요. 2번 에이 데이터 5600 PMIC 락 이거 같은 경우에는 PMIC가 언락 버전이 아닐 때면 전압을 없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6000에 CL30 정도 줄 거면 이 메모리로도 가능합니다. 1번 없을 때는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하이닉스 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가 머리 아픈데요. 받을 때 엠다이 일때도 있고 에이다이 일때도 있고 대부분 락 걸린 제품입니다. 언락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좀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1, 2번 다 품절 났을 때는 3번 선택하는 거지 3번은 어지감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팅그룹 메모리 왜 안 나왔는데 이것도 살짝 오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요새 팅그룹 메모리 하이닉스 다이 아닌 것도 섞여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몰에는 하이닉스 언락 메모리 이라는 걸 따로 팔기도 하고요. A-Data 언락 메모리 이라는 걸 따로 팔기도 합니다. 그런 뭘 찾아서 구매하셔도 되긴 하는데 메모리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램은 두 개 쓰셔야 됩니다. 두 개 쓰셔야 돼요. 이외에도 A-Dye 를 판매하는 메모리가 일부 있는데 요새 지금 바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단종되고 있거나 A-Dye가 아닌 다이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록에 넣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G-Type 작업 어차피 메모리 4개 꽂아야 됩니다. 4개 꽂는데 그 중에서 클럭 제일 높은 거 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커세요. 벤전스 메모리 밖에 없습니다. 5600 C-40 입니다. 참고로 요건 4개 메모리이기 때문에 128기가나 지원을 해주고요. 5600 클럭이 EXPO를 적용하면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되는 보드가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B-60E도 안되고 되는 보드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Strix A는 되고 찾아봤는데 고급 보드라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큐브에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보드 큐브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 추측하기 좀 힘듭니다. 특히 이 메모리 수입사한테 물어본다고 잘 알려주지도 않아서 이거는 그냥 큐브에 꼭 확인할 줄 아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게 뭔 소리예요. 저 메모리 고르면 이렇게 얘네 코드 모델넘버가 있어요. 요거를 검색하면 보드에 호환목록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어요. 요거 볼 줄 아시는 분 고런 분들이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사도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XMP 적용이 안되거나 적용이 안되거나 어느 날 풀려있거나 적용하고 하고 있는데 게임이 자주 튕기거나 블루스쿠이 뜨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거 고르세요. 비싼데 불편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목들에게 있지는 않는데 G타입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AMD DDR5 메모리 어떻게 고르는지 한방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 외의 내용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 메모리 저버드에 호환목록이 있나요? QVL 좀 봐주세요. 이거 자기가 귀찮아서 나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런 건 답변 안 할 겁니다. 그건 자기가 직접 검색해야지. 검색할지 모른다고? G스킬 메모리 사세요. G스킬 메모리 사서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데스크탑 메모리 자 이중에 EXPO 있는 목록 이게 AMD용이거든요. 누르시고 그리고 쓰고 싶은 용량 쓰고 싶은 클럭 고르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메모리를 고르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QVL 목록 있잖아요. 이렇게 샥 누르면 밑에 목록이 뜨거든요. 다 뜨죠. 이 보드들이 호환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G스킬 말고 다른 메모리 이런 거 없나요? 네. 커세어는 아예 제공을 안 해주고요. 팀그룹은 있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G스킬 메모리 고르시고요. 이렇게 직접 눌러서 확인하십시오. 내가한테 이 목록 왜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모네요. 저도. 이게 메모리 정확히 얘기하면 보드 하나당 메모리 호환목록에 한 40종 적혀있는 페이지가 적게는 3장이고 많게는 10몇장 돼요. 그거 다 외울 정도의 제가 능력이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어디가 법강 같은 거 하고 있겠죠? 하여튼 그거 댓글을 좀 물어보지마요. 그거 내가 귀찮으니까 네가 찾아달라는 말 밖에 안 돼요. 여튼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보러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다른 질문 괜찮습니다.